사람들은 뭐 공식이라고 하고 어느 사람들은 그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니까 그 공식이라는게 어느까지 호용이 된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소문이라가지고 저도 확실한 정보는 없어서 그냥 긴가민가는데 그거에 정식으로 한거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란 얘기도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뜨더라고 그거는 옛날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저도 그 만화책방에서 빌려봤거든요 그거를 스타크래프트를 빌려봤어 나 김하베꺼 만화책 되게 많이 봤는데 뭐 럭키짱이라든지 그 뭐더라 하도 옛날에 내가 중학교때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뭐 드래곤 그거 설정으로 한 사람이 드래곤의 후예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거 나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 졸라 재밌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난다 중학교때 많이 봤는데 아 폭룡권 그래 아 폭룡권 맞나? 하여튼 아 마게대전 아 마게대전 어어 신마게대전이랑 그 마게대전 아 저 마게대전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나 마게대전 진짜 많이 봤어 밤새면서 봤어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중학교 때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봤나 중학교 때 봤나 중학교 때 봤나 주인공이 그 드래곤 그 엄청 센걸 후예라가지고 막 이제 점점 각성하면서 막 변신 이빨이 많이 하고 재밌었는데 럭키짱도 많이 봤고 럭키짱도 재밌었어요 나한테는 그게 사부까지 있었지 않나? 이게 왜 나 혼자지 뭐 상대방도 혼자니까 상관없나? 형님 도와줘요 혼자로는 힘들 것 같아요 살려줘 이 녀석 어디갔지.. 벌써 도망갔단 말인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룰 상황 당선 박스 아 나 개시름 바이백은 좀 그런데? 잠깐 흡사 이것은 바이백이 나를 잡으러 오는 모습이다 아이고 아우 데미잇 뭐야 왜 트랙에 나가 미친 놈아 살짝 박았잖아 아니 바이백 오면 다 죽는 각인데 무짜지? 님 월샷 어 맞았네 무섭다 어 여러분 이럴때는 우리 아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휴 슈발 아 아 워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바이백 무서워 엄마브라더어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바이백은 굉장히 무서워요오오오 짜랏짜짜라라라 엄마부가 진짜 부강 미치겠구만 이럴때는 팀을 위해서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격요청 부탁드림 건물 부셔줄게요 제발요 부서줘요 잡아줘요 이쪽은 각 나올텐데 애들 와우 오 나이스 안녕 야 우리 자주 지렸구요 마무리 할 수 있냐 아니안데 요쪽에 판터있었거든요 아하 내가 피통이 600이긴 한데 판터 때문에 튕겨 아하 이걸 못 튕기네 그래도 우리 티옥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이스 그 판터가 어디갔지 여기 있었거든 요 설마 여기서 저격하고 있는건 아니지 어 자주포 님이 잘 쏘네요 팀이 잘하는데 오늘 특히 바이백을 이제 쏴준거는 나이스였지 형들 잘하시네요 겁나 잘 쏨 에드샷 난 튕길 수 있어 다행이다 헛 자 타이밍 맞춰서 튕겨 어 각이 안나오나 내가 쏠수있으면 계속 쏠수있는데 안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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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안뇽 아 안뇽이네 에이 들어가버렸네 이제 전리품을 획득할 시간이지 근데 그 전리품이 물어요 혹시 판타지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텐데 미믹이라는게 있잖아요 보물상자인데 이제 사람 깨우는거 이게 잘못 물면은 내가 물리거 이게 잘못 건들면은 내가 물리거든 이거 이게 전리품인데 어이씨 잘못 건들면 내가 죽어요 참 이거 방심할 수 없는 아이야 아 아 이 TO7 잘한다 음 스읍 아분들이 잘하네요 근데 적자네요 아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